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가 지금 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투표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에다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인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선관위로 이직을 했고 얼마 있지 않다가 성진을 했다. 그리고 해외 출장 과정도 석연치 않다. 특혜를 줬다. 이런 논란이 내부에서부터 폭로가 되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사의를 표명하자 또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도 거치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선거관리에 대한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공정선거관리에 대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위원회의를 주재 이후에 지금 노정희 중앙선관위는 기자진을 만나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관용차로 타고 나와버렸습니다. 거치 관련 입장이 정리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정희는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 전국의 15개 상임위원들,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거치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도 지금 본인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여기도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모든 물음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정희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전날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김세환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의 면직안을 어기를 했습니다. 후임 안건은 이날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성대 선관위원은 이날 회의 후에 노정희 위원장의 거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정희의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조성대 선관위원이 밝힌 겁니다. 조성대 선관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박원순 만만세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등의 정치 편향 문제로 선관위원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지금 이 선관위원에 야당 몫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 몫은 있어도 야당 몫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빨리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도 지금 이 여야 몫이 아닌 야당 몫에 대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데도 지금 문재인과 그리고 윤석열 측에 지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어제 16일날 오찬회동이 결례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오찬회동 때 주로 나누어질 안건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났는데 이주열 총재의 후임 문제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중앙은행 총재를 새 정부에서 임명하게 해달라 아니면 새 정부에서 청구하는 임무를 임명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문재인 쪽에서 자기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나 감사원이나 선관위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이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 들어갈 인물들은 철저하게 정파성이 없는 인물로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게 되면 그쪽 인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가지고 어제 티격태격하다가 그냥 결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대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에 대해서 호불호를 분명히 자기 의견을 바뀐 사람입니다. 그 외에 과거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초계 한만 도동강내는 천안함이죠. 천안함만 도동강내는 친환경 의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 앞에 진실험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조성대입니다. 2010년 6월 3일에 그린 발언을 했고 2010년도에 11월 23일에는 FTA 비준환 통과시킨 의원 명단을 기억합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심판하자 하는 사람이 지금 선관위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관위원회는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심판하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에 있는 사람이 선수처럼 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에 전국 총 20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15명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거치 표명이 없느냐 하는 무름매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금 최근에 선거의 심판인 선관위를 둘러서고 각자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관위 체제로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위원장도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노정희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상임위원이 지금 나고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무총장까지 자녀 문제 등등 의혹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사의에 처결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혜주 상임위원도 지금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조성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돌아갈까?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뭔가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개 전국의 상임위원장들이 연판장 같은 입장문을 내고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했던 게 바로 노정희입니다. 노정희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다음 이들은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 이 사표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내적으로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 이렇게 밝히고 이러한 실패는 국민으로부터 무능함과 불신을 받게 하고 투표관리관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안겨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정희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내적인 조직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선 불수료 관리 책임이 있는 간부의 적각적인 인적 세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의 인적 세신도 필요하고 물러가라는 겁니다. 간부들 핵심 간부들. 노정희도 물러가라. 이러는데 오늘 노정희가 선거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 전체 회의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답도 하지 않았고 또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버티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버티겠다. 그러면 상임위원들 15명 전국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고 선거하는 날에 출근도 하지 않았던 노정희 그리고 심한 정파성을 보이고 있는 노정희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 앞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 여론이 일면서 지난번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연임하려고 하다 안에서 강한 저항이 있으면서 물러갔는데 연임을 못하고 실패했는데 마찬가지로 노정희도 지금 내부에서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이 노정희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결론될지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공정해야 할 기관들이 편파, 왜곡, 한쪽에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속속 지금 내부적으로 큰 내용을 겪으면서 뭔가 하나 둘씩 고쳐지고 발효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말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